근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 갔을 때 가격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격 얘기를 안 했느냐, 이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어쨌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 얘기를 뒤로 미루면 가격 얘기를, 가격은 좋게 받으셨어요? 저는 그걸로 한 마진률은 거의 한 2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은 한 그냥 원가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만 원에서 만 천 원? 막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위탁으로 했을 때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위탁으로 해서 한, 뭐 이것저것 배송비도 안 나가니까 25% 정도 남는 마진이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로 오오... 그럼 이거를 최저가로 파셨어요? 아뇨, 저는 최저가로 못 받았어요 저는 그 전에 민군님인가? 네, 민군님 네, 그분 것도 제가 봤었는데 그분도 이제 최저가로 안 하시잖아요 네, 저도 최저가로 안 하죠 네, 저도 최저가로 안 해요 최저가로 하면은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남으면은 뭐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해서 안 남잖아요 사실은 네, 최저가가 아닌데도 팔린다? 팔리죠 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최저가가 아닌데 팔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팔면은 사실 안 팔릴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제 얘기인데 그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 당연히 지금까지 다 본인 얘기 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 이제 약간 조금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 파는 제품은 이제 네이버에서만 저만 팔고 이제 가격도 제가 올린 제품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네이버에서는 나만 판다? 네, 네이버에서는 저만 팔아요 네 그 또 똑같이 상품을 찾다가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어요 사장님한테 다른 마켓에서 네, 다른 마켓에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분은 이제 제조도 하시고 이제 판매도 하시는데 네이버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럼 사장님 이거 저 잘 팔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는 저만 팔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원래 가격보다 네, 30% 정도 파시는 가격보다 제가 더 비싸게 팔겠습니다 네, 제가 더 비싸게 팔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원래 그때 그 사장님께서 한 달에 한 30대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 정도 한 대꼴로 이렇게 판매를 하셨던 그 제품이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잘 안 팔리는데 음 가격 올려서 팔릴 수 있을까? 지금도 안 팔리는데 지금도 안 팔리는데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가격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저 6개월에서 1년만 네이버 달라고 네이버에서는 저만 팔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고 지금은 한 원래 제가 처음 요거는 그 할리 데이비스 사장님 아니죠? 할리 데이비스는 아니죠? 할리 데이비스는 아니죠? 다른 다른 업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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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리 데이비스는 네, 이전에 하셨던 사람인데 어, 그런 분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봐라 어, 그렇게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처음 갖고 왔을 때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 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300대 정도 하아 월 300대 네, 월 300대 네 한 이 근호는 얼마 남으세요? 지금? 한 월 천만원에서 어 근호의 월 천만원 월 천만원에서 네 그쵸? 월 천만원 월 천만원 월 천만원 그니까 키워드 써야겠다 이거 월 천만원 또 제목에 월 천만원 들어가게 생겼네 이거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그 기존 업체에서 네네 여기에 어, 그, 그럼 이제 내가 팔아야겠다 막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 사실 저도 약간 그걸 약간 좀 염두해 두고 있긴 하지만 네네 약간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제조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 네 저는 지금 판매에 자신 있으니까 음 약간 역할이 딱 이렇게 딱 잘 나눠져있어요 네, 잘 돼있어가지고 너 내가 잘 팔 수 있게 내가 받쳐줄테니까 많이 팔아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서로 경쟁하는게 아니라 서포터랑 이제 내가 앞에 나가서 공격대 역할을 하게 된거 네, 완전히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자기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시던 그 오픈마켓 아이디를 저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오 네, 너가 이제 CS 그런거 다 해보라고 잘 팔리니까 네, 잘 파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안 맞고 그러면은 네 제가 광고를 부어도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격이 잘 안 맞으면 그래서 그런것도 말씀드렸더니 그럼 너가 다 해보라고 판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 오픈마켓까지 관리를 하게 된거에요? 네, 그럼요? 아, 우리가 판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거는 이제 부적처럼 별 한개짜리 이런게 그쵸 무슨 강시부적도 아니고 딱 붙는 순간 판매량이 훅 떨어지잖아요 진짜 훅 떨어져요 네 그게 저 예전에 이제 스마트스토어 한창 열심히 할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나도 경쟁업체에 가서 한 5만원 투자해서 종류별로 사고 어, 맞아요 부척 붙여놓을까? 아, 그럴 정도로 효율이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 부적이 근데 그거를 떼어내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서요? 있죠 어 그게 또 SEO처럼 노출이 잘 되려면 글도 많이 쓰고 사진도 많이 하면 그쵸 완전 1등이잖아요 랭킹에서 별 한개 준 다음에 거기다가 사진이랑 뭐 이렇게 해서 쫙 불만상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스마트스토어 부업이거든요 저 유튜브가 주업이고 아,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아, 그때 스마트스토어 열심히 할 땐 그런 생각도 했었다 이런 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 별점 1점이나 2점은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려서 전화 드리기 전에 이제 리뷰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리뷰가 있고 바꿀 수 없는 리뷰가 있어요 네 바꿀 수 있는 리뷰는 그런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너무 괜찮은데 어 이 부분은 너무 불만족하거나 좀 아쉬워요 네 네 이런 패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불만족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되니까 네 해결해 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으면은 전화를 드려요 어 어떻게 전화 드리냐면 어떻게 전화 드리냐면 어떻게 전화 드리냐면 어 그 안녕하세요 저 어디 대표 임병욱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주문해 주신 그거 주문해 주신 뭐 주영준님 맞나요? 그러면은 아 네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고객님이 써주신 그 리뷰를 제가 봤는데 네 아 이 부분은 좀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좀 많이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음 라고 말씀드리면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음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어떻게 해결해 드릴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교환을 해 드린다던가 음 그래서 뭐 조리법을 잘못해서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리법을 전화로 해서 뭐 상세하게 알려드린다든지 네 제가 하는 방법을 뭐 동영상으로 보내드린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교체해 준 부분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받으시고 혹시 나중에 만족스러우시면 리뷰 수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제 경험상 한 98% 정도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해준다 네 거의 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끊고 3일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배송을 먼저 보내드리고 네 그거를 이제 할 때 동안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린 다음에 네 아 네 고객님 혹시 받아보셨나요? 하고 혹시 좀 어떠셨어요? 한번 물어봐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만족해요 약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아 그럼 고객님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리뷰 수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은 리뷰 수정하는 게 안 해봤으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숨어있어요 네 그 페이에 들어가서 뭐 어디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거까지 다 안내를 해드려요 네 다 네 그래서 리뷰 수정하는 거까지 다 보고 네 1점에서 거기 5점으로 5점으로 바로 해주시나요? 네 해주세요 아 그리고 그 불만족했던 그 그 글도 네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해결됐어요 약간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렇게 꼼꼼하다 원래 성격이 약간 꼼꼼하시죠? 아유 저 진짜 완전 덤몽되고 칠침하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약간 선량한 사람이 쇼핑몰 잘해요 그래서 성격 안 좋은 분들 딱 막 이렇게 욱 욱 욱 하면은 이거 쇼핑몰 하기 어려워요 어 맞아요 착한 사람도 못하거든 하하하하 착한 사람도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많이 올라오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케이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없는 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꿀 수 없는 유형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삭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전화드려야 돼요 삭제해달라고?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완전히 띵 받은 분들인데 완전 그 제품에 화가 나신거죠 네 화가 나셔가지고 그거를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리뷰는 어떤 형식이냐면 네 이제 제품에 화가 나신 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어떤 리뷰가 적혀있냐면 아 이 제품이 진짜 너무 쓰레기에요 음 이 제품 사지 마세요 돈 낭비에요 뭐 후회중이에요 사고 후회중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남겨져 있는데 또 1점에다가 막 상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실망스러운 부분들 막 찍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막 쭉 이렇게 그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전화를 또 드려요 네 앞에는 똑같아요 저기 아 뭐 그거 주문해주신 그 주원규님 맞으시죠? 하고 아 그 제가 그 리뷰 적어주신 걸 제가 봤는데 네 아 지금 전혀 사용감도 없으신 것 같고 좀 만족스러우신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백이면 백 아 네 맞아요 지금 제가 그거 사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네 네 너무 다르다 아 그러면은 아 그러셨군요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더 물어봐요 어 그럼 고객님 그거 왜 안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네 왜 반품이나 환불 안 해주셨나요? 음 약간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이거 제가 다 뜯었는데 네 환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서 포인트가 네 아 고객님 저희는 다 된다고 크으 네 저희는 다 된다고 네 우리는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네 우린 다릅니다 네 네 다릅니다 아 고객님 저희는 달라서 저희는 그런 거 다 해드린다 그러면은 음 약간 화났던 게 오삭풀리 네 어 진짜요? 아 정말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고객님 그러면 지금 전혀 뭐 사용감도 없으시고 불만족스러우시면은 어 이거 그럼 제가 환불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음 엄청 좋아하시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네 보통은 그렇게 해서 전화했다가 많이 좌절한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에휴 쓰레기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예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볼 때마다 열받고 사실 그런 물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네 아 고객님 그러면은 이거 제가 환불 다 해드릴 수 있고 뭐 택배비까지 다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거 그 리뷰 같은 거는 이제 구매해주신 분들만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환불을 해드리면 이거는 구매를 안하신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해주시죠 이거는 뭐 100% 다 해주시죠 아 왜냐면 손해볼 게 없고 이득이니까 이득이니까 네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제품 안팔고 1점 없는 게 나니까 그렇죠 네 1점 생기는 게 한 제품 100개만큼의 가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해드린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 삭제는 또 그 당일날 또 안돼요 그 7일 동안은 삭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일단 수정 먼저 해주시고 7일 이후에 삭제해주세요 네 하고 바로 환불 바로 해드리고 네 뭐 택배는 천천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라고 하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죠 아 하 하 정말 너무 바른 인성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진짜 아 아 이거 정말 CS라는 게 아 지금은 그러면 뭐 많이 파는 달에는 뭐 6,7천도 6천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집에서 혼자 집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알바도 뽑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창고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병원에서 일할 때는 얼마 받았다고요? 167만원 받았습니다 하 하 하 지금은 그 10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하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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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맞아요 이게 그래요 자 지금은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요? 네 지금 지금 단기 계획이 있고 좀 단기 계획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올해 안에 월 3천만원 순수익을 버는 이 쇼핑몰로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내년에 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네 좀 500만원 정도의 월 흐름을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어요 내년까지 월 3,500 3,500 그걸 목표로 하고 계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죠? 아 진짜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지금 해외 판매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아마존이랑 아 그런 저기 어디였죠? 로꾸미 그 선생님이 해주신 그 아 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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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서 네네 이제 신제품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하면은 좀 잘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장기 약간 목표는 좀 나중 좀 제가 좀 나이 들어서 한 4,50대 정도에 네 제가 원래는 진짜 그냥 혼자 벌고 그냥 혼자 행복하면 되지 약간 그런 주의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런 좀 이런저런 뭐 경험하면서 뭐 제가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혼자서 행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네 혼자서 이렇게 설령 혼자서 행복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했을 때가 더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네 주상복값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 네 제가 진짜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 약간 입주를 다 시켜서 네 주말에 그런 앞에 있는 뭐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레스토랑 같은 네 그런 데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상을 좀 살고 싶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떤 거에요? 다마고차 하나 하세요 진짜 진짜 좋아요 저 이제 저 중학교 동창 한 명 했잖아요 어 네네 그 친구가 또 다른 중학교 동창을 고용을 했어요 어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중학교 동창은 지금 또 다 다마고찌에 다마고찌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그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모여서 할 얘기도 많고 재밌어요 어 그럴 거 같아요 유튜브도 또 다른 중학교 동창은 유튜브 채널 하고 아 진짜요? 그 채널은 지금 그 채널도 60만 70만 가요 아 진짜요? 그렇게 그렇게 주변에 계속 알려주고 쭉쭉 커가고 이러면 모여서 할 말도 많고 응 만나서 수다 떨 때 롤 얘기 안 하고 어? 네 그런게 그쵸? 그런게 낙이죠 뭐 맞아요 전화로 요즘 뭐 어떻게 하냐 우리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게 낙이죠 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 임병훈 대표님 회사 이름 뭐예요? 안 밝혀도 돼요? 안 밝히는 게 나아요? 안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안 밝히는 게 나아요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네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똑같은 걸로 그냥 생겨요 CV몰 컨트롤 CV몰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밝히지 않으시는 게 낫고요 네 그래서 여튼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신 임병훈 사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